안녕하세요. 홍천고루토기 입니다. 제가 집에 개미가 있어서 개미 영상을 올립니다. 그래서 일부러 개미가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곳에다가 설탕을 몇 개 좀 뿌리고 설탕을 뿌리고 그리고 제가 또 개미 활동이 좋게 하기 위해서 불까지 껐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서 개미가 있습니다. 그동안 개미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올 여름에 이쪽 창문 밖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구요. 그랬더니 여왕 개미가 와서 저희 집에다가 지금 알을 낳고 이렇게 개미를 많이 번식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개미가 많아 가지고 다 모두 몰살을 시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개미가 또 이렇게 몰살되는 개미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개미를 완전 박멸 시키는 것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제 제가 영상을 위해서 불을 켜겠습니다. 자 이제 불을 켰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미는 어두운 거 어두운 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치우면은 얘네들이 딱 가득 금방 사라질 거에요.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일부러 이게 설탕을 막 뿌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개미는 개미를 잡으려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일개미들이거든 일개미 개미 뭐 개미도 이제 분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개미가 뭐 일개미도 있고 집에서 청소하는 뭐 그런 개미도 있을 거고 또 여왕 개미를 돌보는 개미 또 그 다음에 뭐 병정 개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일개미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네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스프레이를 이제 에프킬라나 뭐 그런 걸 뿌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. 왜냐면은 여왕 개미를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여왕 개미를 잡는 게 뭐냐면은 개미에다가 개미가 먹기 좋은 음식에다가 개미가 죽을 수 있는 그거를 서서히 죽는 거를 이제 그런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뭐 잡스 개미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주문을 했더니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 이게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하트처럼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 자 요런 게 왔어요. 이게 뭐냐면 개미 잡스 이게 뭐냐면 개미가 먹기 쉽게 하는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개미가 하나하나 물어다가 집으로 가져갑니다. 그러면은 여왕 개미도 먹고 일개미도 먹고 청소하는 개미도 먹고 또 병정 개미도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개미들도 다 죽고 그 안에 있는 거 온 가족이 개미 가족이 마음은 아프지만 모두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은 가위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요거 여기를 요 부위를 가위로 싹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 끊어서 여기 보면은 양면 테이프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저런 뭐 개미가 다니는 저런 벽 같은 데다가 딱딱 하나씩 붙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요기 여기서 이제 개미가 많이 요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부위에다가 이제 개미를 붙일 거예요.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자 제가 요기 오비를 가위로 잘랐습니다. 근데 요게 어 아이들 좀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요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미가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이제 막 할 거예요. 여가지고 요거 하고 요것도 하나 띄워가지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아 여기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 붙였습니다.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개미들이 뭐 일부러 제가 이제 설탕을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개미가 많이 나왔네요. 그래서 요기 보면은 개미가 오르라 내리라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다 해고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. 여기다. 양면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개미들이 요거 나중에 여기 개미가 이제 하나하나 물어 갈 거예요. 제가 외출을 하고 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보시죠. 개미가 벌써 여기서 들락날락 거려요. 자 이렇게 해서 개미가 이제 요거 요거를 물어다가 자기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. 와 저 여기 보면은 개미가 지금 뭘 하나 물고 다내요. 저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. 자 작년에 지난해에 이제 어 개미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머리가 큰 개미가 이제 여기서 왔다갔다 해다가 죽는 걸 봤거든요. 그게 바로 여왕 개미입니다. 자 이렇게 개미가 이 개미집 안에서 아 이렇게 지금 이 어 잡스 인가 개미 잡스 이것을 물어다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요. 뭐 몇천원 안 돼요. 근데 이제 요거 요거가 개미를 박멸 시킵니다. 어 지금 저희 집에는 요 요 부위에만 개미가 있어서 요번에는 이거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개미가 이제 온 집안을 점령 했었거든요. 근데 요거 이렇게 여러 군데 놓았더니 어 개미가 모두 박멸 되었습니다. 점멸 그래서 오늘은 이 개미 잡스 잡스 개미인가 개미 잡스인가 요거를 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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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